비치주세요 7번까지 빌릴 수 있어요 하루에 14시간 네가 원하는 대로 시술할 수 있어 13시 이전 신청도서는 다음날 북 Takeout 13시 이후 신청도서는 이틀 뒤 Takeout 공공도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령해 작은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령해 체키체키 시간은 딱 3시간 놓치지마 3시간 코로나 걱정하지마 한건 한건 14개 소득주 코로나 걱정하지마 구석구석 절대기 방역주 코로나 비대면 정책도 있지 Untax 도서관 코로나 비켜가는 최고의 도서관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 북스타트 리스타트 북버킷 챌린지 파이퍼커 아트 랜선 북북선트 북테라피 작은 도서관 들어봤어? 글쓰기 특강 작가와의 만남 중 인별그램 더투비 라임 불러요 다들 편리는 국가 힘들지 함께 랜선투어 세계여행 어디든 고고 아트공여도 볼 수 있지 아트살롱북클럽 개톡으로 인매주 상패 집앞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보고싶은 책이 없다고? 상호대차 이용해 내년부터 가능해 Right? 자세한건 화성시와 문화재단을 물어봐 난 시크하니까 아트공인 감사합니다 아트공인 두번째내 바이아라 팀원